그래서 로직에 있는 EQ만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채널 EQ 라고 하는게 있고 리니어 페이지 EQ 라는게 있습니다 무식하게 생각을 하면 리니어 페이지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EQ 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대신에 계산을 미리 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주파수의 칼큘레이션을 미리 땡겨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택이 깨져요 그래서 트랜지션이 중요한 소스 있죠 드럼, 킥 이런 것들 딱딱딱 그런거에 걸면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걸지 마세요 그래서 리니어 페이지는 사실 그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생긴 EQ 라고 보시면 되요 모든 EQ는 다 EQ를 적용을 하면 순간부터 소리의 위상이 바뀌어요 위상이 바뀌면서 소리의 질감이 달라져요 소리의 주파수만 달라지는게 아니라 약간 질감이 달라지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뭐 풀텍 EQ가 어떻다, API EQ가 어떻다, 리브 EQ가 어떻다, SSL EQ가 어떻다 막 이런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EQ의 주파수의 개인값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Q값이 얼마나 따라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고 넓이를 유지하느냐 요에 대한 그 벨 쉐입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벨 쉐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위상을 흐트러뜨리면서 그냥 그거를 유지할 거냐, 아니냐 채널 EQ는 페이지가 꼬여도 꼬이는게 그 브랜드의 개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브랜드마다 생기는 그 위상의 오류를 오히려 그 브랜드의 색깔로 밀고 가는 시대였는데 디지털로 오면서 이런 페이지 쉬프트에 대한 반감이, 반감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없이 정말 클리어하게 내가 서지컬하게 EQ를 쉐이핑할 수 있을까라는 게 디지털로 오면서 생긴 거예요 그게 그걸 리니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프로세싱을 조금 먼저 땡겨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트랜지언트가 센 거에다가 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마스터링, 투트랙에다가 걸면 조금 도움이 되긴 해요 전체가 굉장히 내가 처음에 잡았던 그 음상 그대로 만지고 싶어하는 대응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넓게 넓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게 리니어 페이지 EQ입니다 그만큼 레이턴시가 많아지겠죠? 레이턴시 보정도 많이 쓰겠고 자 그래서 로직만 해도 EQ에 리니어 페이지와 그냥 노멀 스탠다드가 있는 거고 이게 FAB 필터로 넘어오면 제로 레이턴스냐, 내추럴 페이지냐, 리니어 페이지냐 이거겠죠? 리니어 페이지에서도 미디엄, 하이, 베리 하이, 맥스멈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선택을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하나 선택을 해가면서 하기에는 난 너무 피곤해 저는 제로 아니면 내추럴 페이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스터링 단계에서 저는 FAB 필터 안 써요 왜냐하면 직관적이지 않아 너무 나한테 많은 자유를 줘요 되게 나한테 쓸데없는 걸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줘 그래서 저는 마스터링 단계에서는 FAB 필터를 안 씁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신에 저는 마스터링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UAD의 맨리, 얘를 좀 많이 써요 이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자위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되기도 합니다 제한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즐겨 쓰는 편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아멧, 전설의 EQ 아멧, 이걸 써봤어요 좋더라고요 당분간 저는 마스터 채널에 얘놈을 좀 종종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얘를 좀 쓰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괜찮고 시각적으로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딱딱 보여주면서 필터들도 되게 잘 먹고 EQ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터단에 당분간 맨리 말고 아멧을 조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이나믹 EQ도 있죠 다이나믹 EQ는 컴프레서와 EQ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페이지 쉬프트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뭐 크로스오버의 느낌이 다른 거니까 다음에 멀티밴드 컴프레서 많이들 궁금해하죠? 멀티밴드 컴프레서 저 베트남 넘어가 보고 싶은데 농남아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멀티밴드 컴프레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왜 써요 도대체 형 나 진짜 오늘 화가 많다 나 진짜 레슨을 하다 하다 학교에서 레슨을 하다 하다 진짜 내가 작년부터 이게 좀 쌓였어 야 진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에서 건머치 많이 들었나? 빅데이터를 필터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정보가 너무 많아 멀티밴드 컴프레서 그냥 쓰지 마세요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왜 써 도대체 왜 거냐고 그 거는지 아는 사람 있겠죠 멀티밴드 컴프레서와 다이나믹 EQ의 필요성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 난 떠올라요 맞물려가는 상황이 얘가 튀어나오시니까 컴프레서로 얘를 튀어나온 거를 줄여주겠다 줄여주는 거죠 방해 없이 맞물리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헛돌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멀티밴드 컴프레서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역만 여기를 잡아서 줄여주고 맞춰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멀티밴드 컴프레서에 많은 프리셋들이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200에서 500 사이 쪽 대역을 예민하게 많이 뭉치는 대역이니까 거기를 좀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히스하거나 윙이 한 대역을 저 위쪽의 대역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쉽게 많이 배우는 대역 250Hz 대역이 많이 뭉친다 왜냐하면 모든 악기들이 다 그쪽에서 펀더멘털 프리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좀 빼줘야 된다라는 선임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250대역에서 500대역 사이를 조금 빼주기 시작을 해요 EQ로 막 빼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진짜 멜갈이 없는 소리가 나거든요 대신에 하이파이한 느낌은 조금 날 수가 있어 그거 진짜 멜갈이 없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멀티밴드 컴프레서는 내가 진짜 믹싱을 하다 하다가 안 됐을 때 아 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 이럴 때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톤 쉐이핑과 캐릭터라이저를 주기 위해서 멀티밴드나 컴프레서라는 게 빼면 뺀 상태로 EQ처럼 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기 위해서 어택 타임이 있고 그거를 다시 리커버하기 위한 릴리즈 타임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또 다른 질감이 생기죠 그 질감을 위한 톤 쉐이핑 용도의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내가 응용을 하겠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컴프레서에 대한 EQ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단 걸고 프리셋 로드하고 한번 보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막 프리셋만 막 쓰다보면 음악이 약간 너무 그냥 스마일 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4인치 5인치 스피커 정도에서는 야 뭔가 렌지도 넓고 되게 좋게 들리는데 이렇게 듣다가 TV나 핸드폰으로 들으면 그냥 메가리가 하나도 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알기 전에 컴프레서를 알아야 된다 컴프레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컴프레서의 목적은 큰 소리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큰 소리를 줄여주는 거다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큰 소리를 줄여줌으로 해서 위에 공간을 얻기 때문에 작은 소리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다 그쵸? 그 얘기입니다